안녕하십니까 자연화학 수면 전문가 정풍 소장입니다. 이제 완연한 봄이죠.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를 못 벗고 있습니다. 마스크 벗을 날이 언제나 될지 기다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어떤 치과의사의 편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희 고객이 얼마 전에 오셨는데 두 분이 워낙 수면 무흡증이 심해서 더효과들을 제작을 하시게 됐어요. 그런데 그분의 가족 중에 치과의사가 있었나봐요. 그런데 더효과들을 끼고 수면 무흡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. 막 하는 것도 없어지고 숨도 잘 쉬고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치과의사 가족한테 내가 이거 끼고 효과를 잘 보고 있다. 그랬더니 그 치과의사가 이런 걸 끼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.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걸 우려끼면 이빨이 변형된다는 거죠. 무엇인가에 힘을 가하면 그 반작용이 나게 생기죠. 바이오가드는 이렇게 턱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턱이 뒤로 못 가게 해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원래 턱이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치아에 전달되게 됩니다. 그러면 치아에 힘을 받게 되죠. 일시적으로 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밤새 그 힘이 치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잇몸뼈가 건강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이런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장치를 제작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수면보호흡이 너무 심해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약을 과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약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먹는다.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엊그제 오신 고객님께서는 양압기를 2년인가 썼대요. 그런데 코뼈가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. 숨 잘 못 쉬고 잠 잘 못 자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안 먹는다. 그것도 아니었다. 요즘에 코로나 백신 갖고도 말이 많잖아요.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어느 정도 부작용은 예상을 합니다. 그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그 정도 부작용은 가지고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죠. 그래서 본인의 선택입니다.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면 모호흡 치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. 구강장치 부작용은요. 평소의 관리, 즉 잇몸 관리, 그 다음에 근육 관리. 근육이 굳어져서 생기는 문제, 뼈가 계속 힘을 받아서 생기는 문제. 이런 것들을 평소에 관리를 좀 해주면 그 다음 문제될 게 없어요. 제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상황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제조물 책임 배상부에 가입을 해놨습니다. 혹시 모를까 봐 몇 년째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. 부작용은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면관광연구소 청풍수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